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옥스윙의 최적화된 드라이버를 찾아라 바로 2탄 입니다 제가 첫번째 시간에는 g3 플래티넘 3 뭐 공인이건 비공인이건 필요없고 좌우간 멀리 좌우간 멋지게 두루 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무엇이냐 옥스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무엇이냐 라고 해서 제가 1번으로 꼽은 게 바로 g3 플래티넘 3 드라이버 였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비공인 이었죠 비공인은 선수를 위한 공인 비공인인지 누구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녀석은요 바로 공인 드라이버 입니다 반발 개수가 0.83이 넘지 않아요 가장 가깝게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왜 옥스윙에 최적화된 클럽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녀석 입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 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이 드라이버는요 쓰루야 사의 악셀 vf 라는 드라이버 입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 제가 리뷰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그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요 일단 별명 자체가 내버 슬라이스 내버 슬라이스 에요 그냥 슬라이스 없어 그러면 훅은 있을 수 있네 예스 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버 슬라이스 에요 왜냐하면 딱 어드레스를 하면 헤드가 상당히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어드레스 라면 일반 클럽이 이 정도라면 이 녀석은 약간 더 닫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옥스윙은 처음에 닫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시 닫을 거 얘는 조금만 닫으면 그러한 모양이 나와요 닫은 상태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스트레이서 한번 때려 볼게요 그러면 탁 때렸더니 와 이거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챔질이 되는 거예요 오 좋아요 그래서 도는 각도도 마이너스 13도 왼쪽으로 닫아 놓고 그냥 툭 쳤더니 우와 출발 자체가 아예 왼쪽 아예 왼쪽 네버 슬라이스 하지만 이 마이너스 22도 까지 나왔어요 왼쪽으로 휘는 게 근데 자 이제부터 제가 이쪽 타겟 쪽은 측면 이라고 했습니다 제 몸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쪽이 정면 하지만 우리는 전면 스윙 그래서 타겟으로 보면 우측에 있는 방향으로 치는 거지만 내 몸의 방향으로는 좌 전면으로 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닫아 놓고 우측으로 슬슬 쳐볼게요 닫고 들고 자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돌아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오 이거는 상당히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g3 플래티넘 3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돌아요 하지만 아 반발력은 그 채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어 뭐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쳐봐야지만 지금 레귤러 드라이버로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들고 우측 보고 또 쳤어요 이번엔 조금 높게 쳤더니 자 돌아 들어오지만 오 이번에 저는 아예 펜스를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버티고 들어옵니다 한 229 정도 나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게 치는 걸로 이제 가볼 텐데 어떤 식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지 레귤러 샤프트 에요 보고 자 때렸습니다 자 공인 드라이버 인데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냥 우측 벽에다 때리면 들어오는 거예요 한 256 정도 나왔어요 g3 플래티넘 3 는 이 힘 이 정도 힘으로 쳤을 때 한 265 가 나왔으니까 한 10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역시 고반발이 무섭습니다 또 가고 들고 자 우측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뻗어 나갑니다 아 탄력 좋다 탄력 좋다 일반 드라이버로 칠 때는 250 치는 게 조금 버거운데 지금도 254 자 이번엔 진짜 세게 쳐 보겠습니다 하고 받아주느냐가 중요하니까 들고 자 이번엔 진짜 세게 쳐 본다고 쳤는데 아 조금 두껍게 맞았나요 떨어지는 게 한 258 정도 나왔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후려 갈겼는데도 지금 굳이 일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액셀 드라이브 액셀 vf 드라이브는 일단은 90톤을 버틸 수 있는 90 톤 70톤 이 두루 말았던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뷰를 보시면 굉장한 샤프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단에는 90톤을 버틸 수 있게 하고 끝에 뒤쪽은 70톤을 버틸 수 있게 해서 아 강력한 팍 챔질에 의해서 불균형하게 들어오는 그 힘을 갖다가 일관성 있게 받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 굉장히 이 소개가 되고 나서 많이 팔렸어요 이 슬라이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었고 그리고 훅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하시고 나서 훅이 많이 나서 고민이다라는 분들에게는 옥스윙을 시청하십시오 했더니 이제는 훅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심지어 닫고 치게 하잖아요 나중에 물론 점점 열어도 되지만 심지어 이렇게 지금 닫았어요 닫고 우측을 해서 치기만 하면 돌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살살 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자구요 진짜 살살 진짜 살살 으 으 진짜 살살 칠 때 아 확실히 이건 185 정도인데 G3 플래티넘 3 이 정도 힘을 치면 200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 탄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네요 무게도 약간 더 무겁고 자 진짜 살살 살살 칠다고 했고 조금 치긴 했지만 아 진짜 이건 조금 탄력에 의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드가 닫혀 있고 그리고 파워가 있는 분들이 정말 공인 드라이버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옥스윙이 가장 최적화 된 드라이버로서 두 번째로 추천하는 드라이버가 바로 이 악셀 vf 드라이버 입니다 여러분 시타도 해보실 수 있어요 이 호동 프로에게 전화를 하시면 여기 전화번호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전화번호 에다가 전화를 주시면 시타 예약도 하실 수 있고 다 쳐보실 수가 있습니다 쳐보시고 여러분께 맞는 드라이버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옥스윙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는 옥스윙 몰이나 우리 이 호동 프로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후에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옥스윙을 연마 하면서 뭐 옥스윙에 대해서 모르는 분에게 문의해 봐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헤드를 닫고 치기 한다는 게 말이 되요 하지만 평생 이렇게 치는 건 아니죠 이 상태에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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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각도와 최적화된 우측으로 전면 스윙을 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게 옥스윙입니다 여러분의 골프를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옥스윙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를 찾아라 그 시리즈 두 번째 악셀 vf 드라이버를 여러분께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공인 드라이버면서 클럽 에이스가 보통 클럽보다 더 닫혀 있어서 절대 슬라이스는 발생하지 않고 옥스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이 덜 도는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드라이버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니까요 여러분 이 악셀 vf 는 s 샤프트도 있고 레귤러 샤프트도 있지만 저는 레귤러 샤프트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샤프트가 단단해지면 볼을 감을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샤프트를 쓰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스윙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를 찾아라 그 세 번째 드라이버가 여러분께 소개가 될 텐데요 큰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